안녕하세요. 엽기완. 어떻게 왔어? 아, 저기.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데요. 아직 키스를 못해봐서. 언제쯤 제가 할 수 있을까요? 내일 하겠네. 내일이요? 내일 키스하기 딱 좋은 날이네. 아니, 진짜요? 어머나. 나 너무 떨려. 내일 모르고 나가. 어떡하지? 감사합니다. 왜요? 아니다, 아무것도. 내가 말린다고 뭐 안 할 것도 아니고. 다 지 팔자인거지. 너도 볼거냐? 아니요. 점은 니가 봐야돼. 왜요? 너 혹시 수녀님이나 스님 될 생각 없니? 없는데요? 투상도 이쁜데 스님 되지 왜. 아, 싫다니까요. 그러지 않고는 안 떨어져. 어? 뭐가 안 떨어지는데요? 평생 딱 세 번 땅을 치고 후회할 사주야. 됐다. 됐어. 잘 키워. 뭘요? 잘 키워 그냥. 넌 가수냐 탤런트냐? 응. 그걸 어떻게. 딱 보니 제 인관상이구만. 제가 지금 가수 연습생 하고 있거든요. 가수면 벌써 떴어야 하는데. 이게 뭐가 이렇게 막혀있나. 아이고, 막혀도 그냥 아주 꽉 막혔네. 혹시 제가 변비가. 너 이름이 뭐냐? 윤상은이요. 윤상은. 이름이 문제네. 이름이 문제. 이게 이 이름은 재인의 이름이 아니에요. 넌 이름만 바꾸면 확 뜬다. 방콕. 이름이요. 뭘로요. 나 보자. 복, 복 자에 기쁠히 써서 복희. 복희? 윤복희? 왜 이래. 5. 있는지. 넌, 그 이 장면을 찍어 봤을 때. 10.